안녕 안녕 맞네 이거 뭐 인스타 라이브 그 뭐야 알림 때문에 버블에다가 뭔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내 실수는 이거 나가면 끊기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 드레스 코드가 방금 막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목이 물렀네? 제가 그냥 짧게 하려고 잠깐 꼈습니다 그거는 리더클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도 많이 들여주세요 곡 노래 진짜 좋아요 그거 너 배고픈가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이 rectangular 난리가 났는데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뇌 배에서 이거 오랜만에 보죠 나의... 나의 인형들 저희들 지내고 계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세요 근데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기 팔로우합니다랑 인스타 라이브 참여 요청만 떠가지고 아니 뭐 내가 뭐 설명을 잘못했나? 여러분 댓글을 안 넘겨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요? 요즘 내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버블도 못 들어가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냥 화장한 김에 켰고 인스타 라이브 안 한지도 좀 오래돼가지고 켰습니다 켰습니다 뭐야? 천천히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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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진짜로? 제가 원래 이러는 약간 스몰 토크를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주제가 딱 던져지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와인드맵을 그려가지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내가 먼저 주제를 먼저 던지는 쉽지 않아 그치만 난 그치만 난 아이돌인데 얘기해야지 정해야지 뭐가 있을까 최근에 이제 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상 받은 거 얘기할게요 저희가 지금 6년, 6년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그 나가잖아요 그 시상식을 내일 이렇게 또 매번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시상식도 많이 남은 시트인데 열심히 무대하겠습니다 딱히 내가 버블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뭐 얘기할 게 없다 그죠? 버블을 좀 줄이던지 아니? 뭘 줄여? 아무튼 그래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있다 잘 있다 를 보여주기 위해 시켰습니다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잘 지내고 계셨죠? 잘 지내고 계셨죠? 진짜 어떡하지? 나 지금 이렇게 말 주변에 없었나? 전 오늘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스테이가 파스타를 먹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파스타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조건 파스타를 먹을 겁니다 파스타를 무조건 먹을 거고요 제가 자주 가는 파스타집이 있는데 거기에 스테이크도 파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저는 봉골레 아니면 알리올리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근데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네 모자를 써서 그런 거 모자를 써서 그런 거 정말 잠깐 키려고 한 거라서 잠깐만 키고 갈 거예요 셀카 타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이거 보여요? 내가 어떻게든 모기를 안 물리겠다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방에 콘서트에 있는 곳을 다 꽂아놨어요 한 3, 4개 정도? 근데 이게 나를 잡는 건지 모기를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또 모기를 물렸거든요 자고 이러는 사이에 모기를 하나 더 물렸네요 뭐야? 언제쯤... 제 이번 연도 모기 세상...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물렸어요 근데 가을 모기 진짜 힘든데 뭐 어떻게든 네 안녕 안녕 배고파 안녕 안녕 arr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